자유의 상실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자유가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책무가 있게 만들어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중학교의 폐지입니다. 7월 20일 날 교육부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원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이른바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7월 20일 날 서울시교육청의 국제분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원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요식행위입니다. 결국은 목표 국제중학교를 모두 다 제거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것에 따라서 모두 요식행위를 마무리했음을 뜻합니다. 7월 10일 날 서울시교육청의 국제분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서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취소 이유라는 것이 아주 볼만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집권 세력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 예유가 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싫어하는 그러나 그들이 내심 좋아하는 서열화된 교육을 자기 자식들에게 시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들은 외국에서 서열화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없는 집 자식들은 국내에서 붕어빵 교육과 같은 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작업을 모두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이렇듯이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축소를 더해갈 것으로 봅니다. 결국 한국의 중산층과 그 이하만을 대상으로 평등교육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의 자식들에게는 교육평준화를 강행하는 것이고 그 평준화는 곧바로 하향평준화와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집 자식들은 다 밖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한국이 겪고 있는 슬픔이자 아픔입니다. 다음 질문은 불붙는 조세장입니다. 문재인 내려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 쏘갔다 등과 같은 실금 챌린지가 7월 1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경신청구권 전세금 상한제 신고제로 요약되는 임대차 3법 입법이 예고되어 있고 정부가 이에 따라서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 이렇게 얼음자렁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3억원 미만 전세아파트 매물이 서울에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7월 17일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4,201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보다도 무려 8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사실 잠실과 강동 등지에서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는 2019년 대회에서 약 2억에서 3억 정도 뛰었습니다. 급기야는 6월 17일 부동산대책과 7월 10일 부동산대책 피해자들은 7월 18일 오후 3시 무렵에 얼찌로 입구에서 시위를 벌렸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잇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측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오로지 세금 수입 증대를 위해 세금을 징벌적 과세하듯이 이 불황에 몇십 퍼센트 정도 올립니다. 몇십 퍼센트가 적으면 두배 세배까지도 올립니다. 그러니 못살겠다 세금폭탄이란 조세저항운동과 같은 그런 거친 표현들이 거의 매일 포털사이트의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저항이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임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대 단체가 개입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눈에는 평등사회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수급 권리를 무시하고 관리주도형 이념주도형 신념주도형 그런 정책들이 엄청난 파장을 한국사회 곳곳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면서 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담한 그런 성적표를 안겨다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파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과할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